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들 요새 드디어 나는 수험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그 의욕을 가지고 공부할 때 자칫 방향 설정을 잘못해버리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못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선생님이 해야 되니까 오늘 또 퀘스트에서 그런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답변 달다가 아우 이런 질문이 많아. 저는요 그래도 잘해요.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념은 다 했고요. 나 기출도 답을 다 외울 정도로 봤어요.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빠르게 이제는 기출을 벗어나 낯선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친구들이 정말 진정 네가 정말 개념을 잘했고 특히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했다면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봐온 제자들로 보건대 실제로는 답을 외울 정도로 했어도 제대로 안 본 친구들이 꽤 많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 당부의 말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수험생으로서 이 초반부에 공부를 할 때 수학은 당연히 당연히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이 중요한데 다만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쓰달대기 없는 교과제 없는 개념에 현혹당하거나 없는 개념에 집착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개념은 사실 이제 좀 아이러니한 말일 수도 있지만 개념은 최소화하는 거야. 교과서에 있는 걸 정확하게 알면 되고요. 그 이후로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적용하는 그 관계 개념을 문제 품듯이 공부해서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동력이에요. 그거를 익히는 연습을 하셔야 한다고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아니 그러니까 결국 문제풀이야. 안타깝게도 수학은 개념을 적으세요. 지수가 뭐니? 지수에 적어봐. 지수가 뭔지를 적어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를 풀라고 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이 초반부에 방향을 접는데 뭐로 풀어? 아 양가원으로 푸는 거야. 양가원으로 풀고 그러면 맴매예요. 맴맵니다. 아니 무슨 태도 잡는데 선생님 문제로 태도를 잡고 그러면 선생님이 만든 문제만 잘 푸게 되는 거잖아. 물론 그래도 선생님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 하지만 선생님도 아니야. 권장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양가원은 나중에 푸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당연히 양가원이 아닌 평가원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그 평가원 문제로 방향을 정하는 걸 기출 가지고 해야 돼. 선생님 저 기출 다 풀었다니까요. 근데 네가 그 기출을 다 풀었어도 그 기출을 가지고 방향 정하는 그런 분석을 안 했다면 해야 한다고요. 어 아니 선생님 22년째 기출을 보고 있는데 22년째 기출을 반복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 설마 22년째 기출을 반복한 건 아니지?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겸손하게 보면 생각보다 기출은 양파 같아. 파고 파고 파면 내가 안 보이던 것들이 또 보인다니까. 근데 물론 그게 스스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출 코드 강좌를 미리 완강 지은 거야. 이거 가지고 방향 정하는 애들이 지금부터 앞서가는 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아는 거라고 지나치지 마시고 그 아는 거를 과연 선생님과 동일한 생각 동일한 문제 읽고 그 문제의 어떤 단서로부터 그 앞발을 내딛는 걸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발 비교해 달라고요. 딱 그 얘기야. 그러면 방향이 설정돼.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선생님이 방향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 공부하시면서 동시에 결국 이제 평가원 기출이나 어떻게 푸는지 평가원 기출을 잘 푸는 방향으로 개념을 공부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에요. 아시겠죠? 그거 명심해 주시고 물론 개중에 아유 선생님 전 기코도 다 들었는데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이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괜찮아. 그런 친구들은 해도 돼. 왜? 올바른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소수일 거라고 봐요. 소수일 거라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면 뭐 그래. 해도 돼. 더 많은 양질의 문제 낯선 문제를 더 풀고 그러면 좀 앞서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되고 대다수의 친구는 아직 기출 코드를 통해서 방향을 잡지 못했다면 반드시 기출 코드로 방향 잡으면서 그 이후에 낯선 문제 하시는 거야. 그 이후에 새로운 문제. 사정 코드 그런 거 왜? 그죠? 아니 요청이 너무 많아서 사정 코드 빨리 해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도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은 기출 코드를 안 하고도 안 하고 사정 코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죠? 네. 고 당구의 말 드리고요. 다음번 캐스트에서 또 만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바이바이